안녕하세요 청왕만신입니다. 오늘은 청왕만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축년, 우리 뱀띠분들. 유튜브에 왜 뱀띠는 선생님, 왜 말씀 안 해주세요? 그랬는데 드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생, 21살. 시험의 운들은 강하게 들어있죠. 강하게 들어있는데 지금 욕심이 많고 그래서 어느 땐 내가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 보면 그래도 공부도 머리를 싸매고 몇 시간씩 한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 1시간, 2시간을 공부를 한다고 해도 내가 바짝 맑은 정신을 하면 된단 말이야. 할 수 있어. 시험의 운두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 21살에는 보편적으로 우리 신령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대부분 4자가 들어가는 거. 관운이 많다는 얘기예요. 21살에는 머리가 좋아. 그런데 이 관운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장깨를 부리잖아. 장깨를 부리면 나락으로 떨어져. 이 말은 왜 하냐.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왜? 각자 꿈은 있잖아. 꿈은 있어갖고 내가 의사도 되고 싶은 사람, 변호사도 되고 싶은 사람, 판사도 되고 싶은 사람. 여러 사람이 많단 말이야. 아니면 내가 사업가가 되고 싶은 사람.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신사생들이 관운이 많다는 것은 변호사, 쉽게 얘기해서 약사, 판사 이런 식으로 많이 운이 들어왔단 말이야. 관운이. 그리고 해외로 나가서도 마음껏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주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그래도 공부를 해가면서 내 취미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면 원만하고 학교에 이제 대학교들 갔다 들어갔잖아. 그러면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활동을 하면 내가 우상이 되고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거든. 강한 면도 있으면서 니드심이 많아. 끌어들이는 힘. 뭔가 모르게 자석이 쫙 빨아당기는 그런 역량이 있단 말이야. 특히 이제 오울생들. 오울생들. 그러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대표로 앉아가지고 니드를 하고 하는 그런 니드심이 강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내가 한 탑 한 탑 탑을 쌓아가지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큰 탑을 만드세요. 큰 탑을 만들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한 잔씩도 먹고 다 이럴 수는 있잖아. 근데 이제 음주, 술은 좀 금물이라고 그래. 술도 잘 먹는 학생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또 학생들은 그렇지만 또 부디케에서 내가 여권이 안 돼서 진짜 안타까운 건데 여권이 안 돼서 이제 이직을 찾고 직장생활하는 이제 이 신사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회 상사들이 나를 끌어당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죠. 그 자리에서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으면 거기서 귀인이 나와가지고 탄탄대로로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마음이 이상하게 삼자가 들다 보니까 괜찮다가 2월달 되면 바람이 들어간 것처럼 마음이 막 싱싱싱싱할 때가 있어. 그럴 적에는 내가 중립을 잘 잡아야지 돼. 그때만 이렇게 뛰쳐나와 직장에서 뛰쳐나오면 이직하기가 힘들어. 그것만 잘 넘어가면 괜찮아요. 그리고 좋은 여친이라고 학생들은 그냥 친구잖아. 친구들 간에도 원만하게 단합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넘겨가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신사생들은 올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오토바이는 좀 취했으면 좋겠다. 이제 4월달, 4월달, 11월달 이제 오토바이 타는 이런 신사생들은 지금 사고수가 끼고 그러니까 향상매사의 앞뒤를 살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3제라고 해도 그래도 무난히 넘어가는 3제. 그러니까 힘을 잃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본인들이 바라는 대로 다 꿈을 펼쳐갔으면 좋겠고요. 기사생, 33살. 내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하면 기사생의 2월생들, 2월생이나 10월생들. 너무 잠이 많아. 너무 잠이 많아. 그리고 성향을 본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되는데 사람을 조심하고 넘어가라.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여려서 사람한테 고집은 세거든. 근데 내가 안 되려면 옛날에 그러잖아. 아니 도덕을 맞으려면 걔도 안 짓는다고. 내가 안 되려고 하면 내가 철조망처럼 잘 단단하게 했는데 이상하게 철조망 하나를 갖다니 클로나버린 격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구렁에 빠져. 인간을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돼. 특히 인간을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지. 무조건 내 마음만 믿고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만일에 같이 갔다가는 같이 무너지는 수가 있고요. 장사 같이 동업을 하는 운은 맞지 않아요. 동업의 운은. 그러니까 내가 잘 연구를 해갖고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연구에 연구에. 자격증을 자꾸 더 따서 그렇게 해서 나가면은 큰 영업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모의 재산으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업의 운은 5월 달부터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이 내가 많다고 그랬잖아. 잠이 많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집에 한 번 저녁에 들어가면은 다시 나오는 걸 꺼려해. 이 기사생들이. 아예 바깥에 나오면은 한 번의 일을 다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 근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33살 기사생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이제 신축년에는 정축녕보다도 지금 운세가 조금 기우는 운세니까 내가 운세를 잘 응용을 해서 넘어가면은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힘내시고. 또 내가 문서도 잡는 해년이 9월 달에 있고 그러니까은 이거는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항상 이제 매사에 이제 긍긍적으로 매사에 조심만 하고 신축년에는 넘어가면은 이제 원만하게 잘 나갈 수가 있고 재물의 운이요. 결혼하시는 분들은 결혼의 운도 들어와 있으니까 마음껏 연애운은 연애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내세요. 정사생들은 이제 사업의 운. 사업의 운이 들었으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무슨 뭐 계약 조건. 계약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 세일즈맨들. 또 이제 여러 사람들 대인을 만나서 뭐를 계약을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발휘하세요. 마음껏 발휘하세요. 내년에는 이 신축년에는 대운이 들어옵니다. 대운이 들어오고 이 운을 놓치지 마세요. 삼자로 해서 삼재 잘 풀어내시면 돼. 삼재 잘 풀어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대박나는 이제 이 운으로 이제 정한다고 하면 5월 달생. 5월 달생. 저기 10월 달생. 그리고 이제 9월생. 뭐 3월생도 괜찮고. 요 분들은 내 사업을 갖다 하시고 무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놓고 하세요. 마음을 놓고 하시고 모든 취업이나 재물의 운은 갖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의 운은 좀 이제 조심할 것은 이제 여자는 부인병. 요 때가 조금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좀 안 좋은 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 건강만 잘 유지만 하면은 괜찮고 이제 합의 운도 들었고 동업하시는 분들 정사생 동업해도 괜찮습니다. 동업해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이제 상대방이 누군지 잘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동업하라고 해서 내가 저 사람 좋으셔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내가 문에서 운이 좋은 운이 열리면서도 나쁜 기운은 또 끼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잘 판단을 두 번 세 번 판단을 해서 아 같이 가도 원만 해도 괜찮겠다 하시면은 같이 가다 동업을 하세요. 동업의 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부부간에 조금 이제 티각태각 하는 면은 있을 거야. 그럴 적에는 본인이 한 발짝 물러나세요. 물러나서 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이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만 이렇게 잘 하시면 되고 왜 다른 것 같다 생월달로 된 사람들 왜 말씀 안 해주세요. 보편적으로 정사생들이 좋다는 얘기에요. 좋다는 얘기고 사실상 뭐 이 뱀띠들 이제 성향을 보면은 뭐 1월달 2월달 뭐 11월달, 12월달 생들은 잠들이 많아. 잠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갔다가 잠을 이제 잔다. 그러면은 나 깨우지 마면 이틀도 3일도 자는 사람들이 있어. 충분히 에너지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자는 거니까 또 휴식도 충분한 휴식도 좋다고 봐요. 나쁜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 대인관계에서 잘 절충을 하셔서 이끌어 나가시면은 언어가 돼서 크게 사업이고 영업에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직장에는 내가 상사한테 칭찬을 받고 월급이 오르는 해년이고 그리고 있으니까 마음껏 발휘하는 해. 마음껏 발휘하세요. 신축년에는. 또 의사생 57세 이분들은 관원이 갔다가 많이 들었다고 그랬죠. 보편적으로 보면은 관직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관직으로 해서 무슨 뭐 계약 조건도 되고 그러는데 주변에, 주변의 사람을 이제 남한테 아랫사람들 시키는 영향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의사생들이 보편적으로 내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도 남한테 시키는 영향이 많거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야지 된다는 강력적인, 가갑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 이것만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이 저기만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부동업이나 주식 같은 거 이런 건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우스운 소리 한다. 사부작 사부작 해도 괜찮아. 그러면 돈이 큰 돈에 투자를 하면은 내가 해를 끼칠 수가 있는데 조그만 돈에 이렇게 뭐 주식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재미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조금씩 금전에 오는, 들어오는 해년이니까 그러면 이제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고 그러는데 이제 시우는 읽으면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위, 위하고 머리, 신경. 대수님의 신경을 조금 덜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강하고 강압적이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독불장군들이 많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들 신경을 쓰려고 하면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잖아. 그러면 내가 내 몸에 병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한 번 한숨을 한 번 딱 쉬었다가 얘기하시고 물 한 모금 먹고 가라앉히고 내 위를 달래면서 모든 것을 계획을 이런 식으로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우는 일곱의 의사생이라든요. 나그는 삼재, 삼재 잘 풀어내시면 그래도 좋고 근데 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제 8월생이나 11월생은 이상하게 부모님의 복을 입는 그런 영향이 좀 있어요.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시면 부모의 복을 입는 이런 해년도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참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부모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부모님들 잘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무난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운이 좋으면서도 나쁜 인재 또 귀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2월달에는 이제 이 의사생분들은 문상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지켜주시면 내년에는 큰 성과가 있고 자제분들도 이제 부모님들 돕고 그런 해년이 되니까 자손의 걱정 그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도 잘 생각하셔서 새해년 신축년을 잘 맞이하셔서 더는 해서부터 나는 해까지 잘 이어나가서 대박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사전에 나쁜 이제 살면서 생활에 나쁜 방침이 있다고 하면 곤치세요. 고치시면 대박납니다. 왜 그러냐 일을 덮어놓고 저지르고 보는 성향이 있어 생각을 해보고 누가 좋다고 하면 아 저거 참 뭐가 좋아하고 흘러가서 들은 말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보다 먼저 앞서가서 막 일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귀가 얇다고 해야겠죠 근데 귀가 얇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여리거든 그리고 나도 뭔가를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왜 급해지냐 예순아홉이야 어 신축생 신축년에 예순아홉이야 우물점은 이제 내년이면 70이야 그렇죠 그럼 나도 모르게 급하게 마음이 되는 거야 나이가 먹는 것이 그래갖고 자꾸 이제 빨리빨리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홉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하셔서 사업의 운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제 잘 생각을 하셔서 성급히 굴지 마시고 이제 돌다리도 두둥겨 가랬다고 잘 이렇게 두둥겨서 하시고 그러면 뭐 이런 거 성과는 괜찮아요 뭐 이런 살도 좋고 이제 예순아홉수 고비만 아홉수 고비만 넘어가면 그래도 갖다 뭐 인생은 70부도라고 했으니까 뭐 백세 인생이니까 뭐 구십세 건뜰하게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넘어 가시고 또 이제 자손들하고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홉수도 있지만 자손들하고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손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거든요 그럼 내가 마음이 상해 자식들한테 상처를 받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 충격이 와버려요 그러다 보면 병이 생기죠 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 먹는 것도 싫어 소화도 안 돼 그러다 보면 내 병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거야 그러면 큰 병이 생겨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자식은 자식일 뿐이고 자식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자손들하고 잘 원만하게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바쁜 생활로 활기찬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첫째 건강 건강을 잘 넘어가야지 되겠죠 첫째는 건강을 한다면 지금 치매성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노래 같은 걸 하시든지 무슨 게임 맞추기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스스로가 이걸 극복해 나가시고 또 이제 건강에는 내 스스로 건강을 찾아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이 내 건강을 찾아주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내가 건강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넘어가야지 한 번 내 마음의 병이 건강이 안 좋으면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다른 병도 자꾸 겹쳐진단 말이야 특히 이제 뭐 나이 드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골다공증이다 막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태행성이다 이러는데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는 거 조심하시고 그러고서는 넘어가시면 큰 병 없이 잘 체크하시고 그러면 뭐 69일에 고비만 잘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 넘겼으면 좋겠고요 뱀띠분들 신축년에 제가 이렇게 나이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힘들 내시고 좋은 새해를 맞이하시고 향상 건강들 하시고요 하시는 일에 열중하시고 충성하셔서 각자 바라는 대로 소원들 이뤄주세요 청왕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